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시다 보면 갑자기 수익 창출이 정지나 취소가 되어 구글월드센스 2단계 오류가 발생하고 자신의 구글월드센스가 정지나 유튜브 월급 통장이 폐쇄가 되는 황당한 사망이 발생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한 유튜브 스튜디오의 수익 탭에 계시는 지역은 수익 창출을 할 수 없다는 황당한 안내도 보실 수 있는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저희 대성TV의 싸우쌤께서 이 모든 문제를 100% 해결해드리니 저희 채널의 정보란에 연락처로 문자주세요.